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독보기의 임평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흔히들 관광을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이도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방문을 하게 되면요. 텔레비전이 약 16대 소형 승용차가 0.2대를 판매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은 관광이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의회도 문화콘텐츠 개발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계신 경기도 의원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 오늘 초대손님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8년 수원 출생의 김봉균 의원. 연무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성고등학교, 경희대학교를 거쳤습니다. 문화재찾기 한민족네트워크 사무총장, 경기도조정협회 부회장,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도내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 성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주의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팔달구에서 태어나서 팔달구에서 자라고 누구보다 팔달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팔달구 도의원 김봉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팔달만 딱 세 번 들렸습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 팔달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치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 봤더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험 영업 하셨고요. 유통업, 여행사 운영까지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다가 정치로 접어드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꼭 원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물리적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떤 시련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자갈밭 같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의원 활동을 하거나 의회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어떤 이웃의 고민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꽃길이 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 저희가 다녔던 80년대는 굉장히 사회가 암울했던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어떤 청년 학생들이 어떤 사회 변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입니다.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취직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때 막연하게 어떤 사회를 변혁하는 정치의 힘, 그런 역동성들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후에 제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나온 시간과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 김봉균 의원을 만들어놓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갈밭을 걷다가 이제 꽃길까지 왔으니까 지역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경력 중에 여행사를 또 하신 경험이 있어요. 또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에 관한 노화를 쌓고 그 경험으로 수원 월드컵재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임위랑 찰떡궁합입니다.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문화체육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문화적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부터 활동을 했었고요. 수원 문화원 활동을 한 10년 정도 이상 했었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곳이 경기도의 어떤 체육을 체육의 랜드마크죠. 경기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 활동도 오래 했었고 저를 보면 또 이렇게 보면 항상 체육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유도선수 아니냐고 그러시면 많이 받으시죠. 유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환경학을 공부했고 예전에 야구는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 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광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여행사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 체육, 관광 이것들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다 더 깊게 들여볼 수 있는 상임이 활동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등단을 하셨어요, 시인으로. 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학교 될 때부터 문학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았고요. 글 쓰는 것들을 좋아했고 했는데 그때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의원님이 시를 한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듣는 순서도 한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칭 다산연구원 신설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다산연구원. 정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다산 정혜경을 싫어하거나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다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은 작년이 이제 경기도가 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천년 행사를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경기 천년을 기념하는 예산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이 지금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면 천년 행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남은 것들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어떤 것들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경기도의 상징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알았었는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경기도의 상징물이 토야라고 하는 흙인형입니다. 사실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인가요? 도자 비엔날레 때 흙인형 그래서 땅 흙토자에다가 어조사 야자를 붙여 토야라는 이름으로 해서 경기도의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좀 모호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하고 좀 어렵죠. 그리고 일반 도민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 토야를 알았는데 토야가 도자 비엔날레의 상징물로만 알고 있지 경기도의 상징물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경기도 1350만 명의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잖아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정체성을 웅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 않다고 저는 봤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그러면 경기도의 대표 인물을 발굴해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인물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가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대하게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산 정혜경이라는 인물이고요. 다산 정혜경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라도뿐인지 아세요? 강진이나 이런 데에 기념관이 있고 그래서 유배를 18년 동안 갔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는데 우리 남양주 이쪽 두물머리 여기 보시면 이쪽에 태어나셔서 또 수원, 수원과 수원의 화성도 거중기를 통해서 정혜경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실학이라는 정신은 경기도가 사실은 메인이에요. 본산입니다. 실학의 대표적인 분들이 성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반계 유형원 이런 분들이 안산, 근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경기도 분이시고 그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정혜경이죠. 그리고 지금 인물로서 세계 문화유산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다산 정혜경입니다. 그렇군요. 헤르만헤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정혜경 선생님. 얼마나 경기도 민원으로서 뿌듯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인물을 발굴하고요. 또 다산 정혜경 선생의 사상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고 저희들의 생각과 틀리지 않다는 아주 정말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분야에 다 아주 다변화된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거로 봐서는 목민심석, 경세유표, 흐뭄심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목민심석 같은 경우는 어떤 목민관의 역할이라든가 목민관의 방향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직에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산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전국적인 모범으로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래서 경기도의 정신을 만들고 그것들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들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좀 배치받기도 많이 해서 좋은 연구원으로 이렇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요,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조례가 저희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1분의 의원들께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새 저희들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사실 문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좀 소외시되고 도외시되고 사실 어떤 책을 접할 기회라든가 문학을 창작의 어떤 기회들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문학진흥법을 조례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어떤 문학을 진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무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지금 문학관, 예를 들어서 문학관 같은 경우를 이제 등록을 하고자 아니면 만들고자 할 때라도 지금 경기도에 두 군데의 문학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박두진 문학관이고요. 하나가 아마 기용도 문학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1350만으로 가장 커다란 광역단체에 사실 문학관이 두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안성인가요? 거기 보면 조병화 선생 문학관이 있는데 이 문학관은 등록을 뭐로 했냐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문학관이요? 왜냐하면 문학관에 대해서 문학관을 지을 때 어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조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박물관은 지원 조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안타깝고요. 특히 우리가 문학을 한다면 굉장히 어떤 가난한 생활이 넉넉치 않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인들, 가난한 문학인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학인들이 문학을 해서 문학이 밥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든 문화의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 도예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 때 보다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많은 분들에게 서로 호평을 받았고요. 당시에도 또 의회에서 발의할 때 본회의에서 94명의 의원님들이 투표를 해서 93명 전원 찬성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이것들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심은요. 오랜 시간 우리 의원님께서 또 시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하셔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저희가 예고했죠? 직접 쓰신 시인이십니다.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 한편 좀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시인이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창작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졸필이지만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인은요. 뭐 이렇게 잘 쓰여진 시인은 아닌데 처음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내 지역을 변화시켜보고자 그리고 지역에 봉사하고자 했을 때의 어떤 마음들을 담았던 것이고요. 제가 있던 어떤 팔달구는 예전에 제가 유년 시절에는 경기도의 중심 그리고 수원의 중심으로 가장 번화하고 아주 거리마다 수원 남문 같은 게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명동보다 땅값이 비쌀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꾸 도심이, 구도심이 되고 도시가 좀 피폐되고 힘을 잃어가고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이 팔달을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사표 대신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팔달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팔달의 봄이요? 네. 의정독보기 최초로 의원님께서 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팔달의 봄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의 씨앗을 뿌려라 아무렇게나 던져진 씨앗은 없다 팔달의 꿈이 투박한 땅에 자리 내리고 봄날의 싹을 틔우는 기적을 일으켜보자 팔달의 싹은 작고 여렸지만 무서운 자생력과 용기로 이제는 거목으로 하늘 높이 부르리라 막막한 어둠을 날려보낸 빛나는 태양 소리 없는 세계로부터 찾아낸 빛은 새로운 꿈으로 지상을 밝히고 어둠의 질긴 껍질을 흔들어 놓는 새소리 가득 찬 하늘에서 푸른 팔달의 봄을 노래하리라 네 이상입니다. 박수! 쑥스럽네요. 너무 멋지네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팔달의 문이 다가오면서 뭔가 거기서 좀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딱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어떤 지역의 변화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었던 제 마음을 서툰 아마 경훈 씨도 좀 속아 정리했었습니다. 아니 출마하실 때 낭독하셨나요? 네. 제 유인물의 뒷면에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마 이 시의 역할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방송에서 신앙독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고난이던데 정말 너무 멋지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울림통이 좋으셔가지고 과찬해 주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역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역시나 문화관광에서 찾고 계시더라고요. 수원시 제5선거구 팔달구 행궁동, 지동, 우만일리동, 인계동을 맡고 계신데 이곳이 사실 수원에서 지리적 중심이면서도 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것에 대한 타겟책으로 문화콘텐츠 개발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자세한 말씀 이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속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고 물론 인계동 쪽에 일부 번화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구도심에 속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어떤 공장이 생긴다거나 어떤 산업단지가 생긴다거나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이 생겨서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도심이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운 것들은 저희는 세계 문화유산인 어떤 화성을 저희가 품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재래시장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관광으로는 또 통닭거리 얼마 전에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뭐 이런 맛은 처음이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했는데 사실은 어떤 통닭거리 같은 명물거리도 있고요. 공방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관광의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또 팔달구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슬이 서말라도 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껴야 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수원의 관광은 사실 관광의 커다란 문제는 이제 체류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관광들 1시간, 2시간 정도 물론 수원에 1시간,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인구들이 70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까지 따지면 더 많고요. 경기 남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1, 2시간이면 다 수원에 오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1, 2시간이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또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분들을 수원에 머물게 하고 더 있게 하고 수원에서 천천히 소비를 일으키게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러려면 주변의 어떤 거기에 따르는 그런 주변의 콘텐츠들을 만들어주고 주변의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가면 1박 2일 다 되게, 2박 3일 그래서 거기서 계속 오래 머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보면 한옥마을이나 수원이라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원이 매력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창룡문 앞쪽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사실 주차 문제가 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차 댈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주차장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사실은 요즘에는 예전에는 꼭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에서 주도할 때는 꼭 어떤 틀에 맞춰서 행사가 있으면 축제 있으면 무대 싸놓고 초청 가서 부르고 의자 갖다 놓고 이런 것들 어떤 정형화된 그런 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판에 박힌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관광, 앞으로의 어떤 사업들은 우리가 판을 열어주고 장을 열어주는 것들의 중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인형극 축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수원 국제인형극 축제. 이게 그 예전에 행군 광장에서 진행할 때는 한 1만 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가 25만 명. 숨을 탔어요. 작년에 23만 명이 오고요. 이것은 그때 보면 이것은 단지 장을 만들어주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강아지도 끌고 나오고요. 집에서 돗자리 들고 나오고 캠핑 도구 해놔서 그늘에다가 텐트도 치고 그 숲 속에서 서울 상상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서울 농대 자리. 그래서 어떤 그런 장을 열어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화성이라든가 화성 기타 수원의 어떤 관광들도 그런 장들을 만들어주고 어떤 동선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들이 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어떤 도나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수원 그 중에서 팔달구 거기를 또 사랑하시는 의원님이시니까 서울 사대문도 그렇고 수원의 사대문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이잖아요. 역사적인 곳도 많고 꼭 잘 좀 지켜주시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에 대한 계획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지난해 출마 당시에 팔달구 어르신 지원이라든지 인적이 끊긴 놀이터를 양성화시키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하나하나 약속은 또 지키라고 있는 거고요. 지키려고 또 약속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팔달구는 그 수원에서 그리고 인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이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구예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약속들, 공약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도 저희가 도비를 또 따로 도비를 끌어와서 지금 이제 경로당, 내일 이제 또 사업 발표를 가는데 남수연합 경로당이라고 새로 또 신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몇 군데 경로당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계시기 쾌적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 나가고요. 그 외에도 파크골프라든가 어떤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산들 만들어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역점사업을 또 가슴에 품으시고 실천하게 옮기시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임기네, 이거는 꼭 나는 해결하고 가리라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임기가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 1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냥 뭐 이렇게 인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돌아보니까 1년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3년, 4년이 그냥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네 반드시 이것은 이것만큼은 내가 이뤄내자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다 보면 그래도 이것만은 남지 않겠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 쪽, 제가 도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쪽에 어떤 상임위 쪽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산실학연구원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것들이 제 임기 안에서 반드시 첫 쌈을 뜨고 또 권립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나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우면 문화에 관련한 비용부터 다 줄여요. 사실은요. 외식 안 하게 되고 영화관 안 가게 되고 이런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화는 삶을, 어떤 삶의 척도를 만들고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이 한 30조, 28조 정도 되는데 경기도 총 예산의 3%가 안 돼요. 문화에 대한 예산 자체가 2.6%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데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에 있는 동안은 꼭 이걸 3%대 이내로 끌어내서 보다 경기도민들이 많이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가는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놓는 것이 어떤 제 상임위 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팔달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오늘 제10대 경기도회 김문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셨다는데요. 문화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집에 가서 시 한 편 꼭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저에게 또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 만난 김 의원님의 의정활동도 기대되고요. 경기도 사정에 맞는 딱 맞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독보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